우리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그 기능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능을 막 도입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능을 도입할 때마다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어요 복잡성이라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복잡성으로 인해서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을 도입했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자잘한 문제들 중에 하나 로써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또 super라고 하는 키워드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가 코드를 짜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person plus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서는 left와 righ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값 외에 third라고 하는 세 번째 값도 갖고 싶은 거예요 person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person을 지금 우리는 수정할 수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자를 이렇게 딱 first와 second만 받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긴 되겠죠 그리고 this.third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얘는 3으로 바꿔요 물론 이 코드는 지금으로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예전에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 썼던 의의가 전혀 없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를 불러서 부모 클래스한테 일을 시키고 부모가 하지 못하는 일은 나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를 이용하면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능 여기 있는 이 construct라고 하는 이것이 실행될 때 이 위에 있는 부모가 먼저 실행되게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부모는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미 갖고 있는 기능과 나만 갖고 있는 기능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나도 갖고 있는 기능이죠 거기서 이제 이 중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닦고입니다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 뒤에 괄호가 붙으면 얘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ame, first, second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person 플러스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생성자 안에서 이렇게 프로퍼티들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은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um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1억 줄짜리 코드다 이걸 다시 자식이 또 구현하는 것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sum을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슈퍼 그런데 슈퍼 뒤에 괄호가 오지 않고 그 점이 오면 이것은 부모 클래스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um 그럼 이렇게 되면 부모가 갖고 있는 sum이라고 하는 이것이 호출이 되고 그 결과가 리턴 돼서 이 값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에다가 third라고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실행을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node.class.js를 실행시켜봐 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60과 2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댓글 미션입니다 슈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법이 있나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는 그것은 뭐고 또 괄호가 없을 때는 그것은 뭔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슈퍼를 통해서 슈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불편함이 있고 슈퍼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편리함을 얻게 되는가 또 상속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를 좀 편하게 댓글로 한번 적어 보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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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